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죽은 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만나서 다시 사는 모습을 보여줄게 먼저 다 컬러링이 없어가지고 자 컬러했어 하나씩 접어볼게 오른쪽으로 하나하나 접을거야 맘대로 접지 말구요 오른쪽으로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접을거에요 잘했어요 꽃이 다 시들었어 꽃이 다 시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water of light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물고기랑 나무가 상부처럼 살거야 준비됐어 친구들? 준비? 하나 둘 셋 예, 꽃이 달아났다 바크 예, 꽃이 달아났다 바크 하나 둘 셋 이소